지난 대선 직전에 김만배 신앙님 대화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상당히 급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것은 2021년 9월이었고 공개된 것은 그로부터 거의 6개월 뒤인 2022년 3월 6일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늦게 보도된 이유가 있었죠?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한두 번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저희 뉴스타파에서도 아예 보도 경위를 저희가 리포트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았던 게 저희 보도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3월 6일에 했으니까요. 3월 4일이었고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드리면 저도 이번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제가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복귀해봤죠. 제 기억도 좀 돌려보고 했더니 3월 4일 오후 2시에서 4시경에 제가 저희 김용진 대표에게 처음 전화를 받는 게 시작입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김용진 대표가 저한테 했던 말이 인상이 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님 선배가 김만배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두서없이 말을 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네가 신 선배한테 전화를 좀 해서 뭔 소린지 좀 알아 안 다음에 나한테 보고 다시 해. 내가 지금 바빠서 어디 가야 되는데 자꾸 전화해가지고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이 말을 제가 들었던 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바로 신앙님 선배한테 전화를 했더니 또 뭐 한 10분, 15분 정도 통화했던 것 같아요. 뭘 계속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복귀해보면 김만배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5분 이상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건 됐고 해서 지금 녹취록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김만배 녹음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김만배가 누굴 만나서 대화를 하는 녹음 파일이라는 거냐 그러니까 나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배 좀 정리해봅시다. 김만배는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작년 10월 11월인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선배가 언제 만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뭐 감옥 가기 전에 만났다. 그게 며칠이야 그랬더니 9월 15일이다. 좋아. 그러니까 선배가 그럼 김만배를 아까는 김만배하고 한 20년 전에 한국일부에서 만났던 인연이 있고 그걸로 연락이 안 됐다며. 그런데 9월 달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뭐 부고기사를 보고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혹시나 전화했더니 전화가 연결이 또 이 얘기를 또 장황하게 얘기해서 됐고 그러니까 부고기사를 보고 연락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났다는 거지. 그런데 자 그럼 거기까지 됐고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만 하라고 하도 두서없이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그럼 만났는데 대장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장동에 대해서 또 윤석열 얘기를 밖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서 저도 이제 바빴으니까 막 듣다가 안 됐어가지고 얘기 그만합시다. 얘기 그만하고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선배가 갖고 있다는 그 녹음파일 내용 중에 선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한 두세 쪽만 녹음을 풀어서 좀 이따가 오후 5시 좀 넘어서 내가 사무실 들어간다.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해보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하임 선배가 그 당시에 뉴스타파의 전문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 무슨 기사거리를 특종 같은 기사거리를 물어오고 뭘 대단한 취재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팀장이었으니까 전화 김용희 대표에게 보고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이분은 족보 연구하시는 분이고 저희 뉴스타파는 아시겠지만 데이터 저널리즘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조직이잖아요. 저희가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다 보면 인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혼맥, 인맥.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자문을 받고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필요한 어떤 기사가 있을 때 기사를 가끔 쓰시고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단 한 번도 뭔가 시첸말로 기사거리를 딱 갖고 와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아무 기대를 안 했어요. 죄송한데 사실 그분이 대장동 사건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녹취록을 제가 녹음파일로 공개했잖아요. 그 녹음파일로 들어보세요. 아니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일도 몰라요. 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하고 무슨 공작을 하겠어요. 기획을 하고. 김만배 씨가 바보도 아니고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제가 5시에서 6시 사이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 뉴스타파가 뉴스쿨이라고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뉴스쿨 1기가 될 사람들을 뽑는 면접이 있던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뉴스쿨 사업은 저희가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사업이고 저희 뉴스타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면접을 들어간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여서 준비를 좀 했죠. 저한테는 중요한 날이었는데 제가 5시 반경이 아마 사무실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두 장인가 세 장인가 이렇게 녹음 파일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문답 문답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저한테 종이로 주셨어요. 그런데 한 20분 후에 저는 면접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잠깐 읽어보고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딱 읽어봤는데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느낌이 안 좋다기보다도 느낌이 쎄한 거예요. 거기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눈에 딱 띄었던 건 뭐였냐면 김만배 씨가 형 내가 천화동인을 한 20개쯤 만들어서 법조인들에게 뿌리려고 했고 법조인들이 다 하나씩 사기로 했어. 그런데 이재명이가 3,400억을 먼저 떼가는 식으로 설계를 바꾸면서 법조인들이 아우 그럼 우리는 여기 손 안 되겠다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들어가서 내가 손해 볼 일이냐 해서 다 빠져나가서 내가 천화동인 여러 개를 내가 떠안게 낸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아니 그런데 하늘이 땅값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나한테 어쩌라고 이런 대목이 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짱인가 그게 앞에 짱인가 하여튼 순서는 모르겠는데 넘겨보니까 박영수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그래서 조우영에게 박영수를 소개해 준 거야.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형 나는 혈관을 다 알잖아. 법조계의 이 혈관을 알잖아. 법조 인맥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 대목이 딱 눈에 띄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거는 심상치 않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심각하게 얘기를 했죠. 신원수 선배에게 선배 이게 전체적으로 몇 분짜리 분량입니까? 그랬더니 1시간 12분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면접 들어가면 밤 10시가 좀 넘어야 끝난다. 내가 그때까지 나올 때까지 이 전체 녹음 파일을 녹취로 형태로 만들어놓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내가 이걸 김용진 대표하고 같이 밤에 밤 10시 이후에 검토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저는 면접을 들어갔어요. 면접이 한 10시, 10시 15분 정도에 이제 끝난 다음에 신앙임 선배가 이제 사무실에 나오시면 주로 쓰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 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뉴스타파 지금 쓰는 거 있는 사무실 5층짜리인데 5층이 복층으로 돼 있어요. 그 복층에 있는 그 굉장히 높낮이가 낮은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룸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김용진 대표를 모시고 제가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기 전에 이제 김용진 대표에게 녹취론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가 일부를 봤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아니 어쨌든 대장동 사건의 주인공이 김만배인데 이 사람의 육성 음성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기사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때는 또 옥중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본인 입장이 강하겠지만 어쨌든 대장동 사건의 시작과 끝을 지금 쭉 얘기를 해주는 녹음파일이다. 자세하게 얘기는. 네. 이거는 좀 꼼꼼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딱 두 부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딱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워낙 신현미 선배가 워낙 꼼꼼하신 분이니까 녹음파일을 녹취론 형태로 너무나 잘 만들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번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저희가 이걸 공개를 하려고 그 당시 신현미 선배가 만들었던 그 원본을 다시 들으면서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하려고 보니까 수정할 게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수정할 게 굉장히 꼼꼼하게 한 4시간 사이에 그걸 거의 완벽하게 풀어놓은 거죠. 그거를 이제 김영진 대표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종이 상태로 읽었어요. 한 5분에 걸쳐서 5분 10분에 걸쳐서 쭉 읽었는데 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용이. 정말 김만배 입장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쭉 얘기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걸 들어보면 뭔가 이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고 그냥 사적으로 굉장히 믿고 가까운 선배에게 형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 그런 거죠. 이게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검 선임에 관여했다거나 최순실이 입고 가는 과정에 내가 역할을 했어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 녹음 파일을 그 당시에 검찰 수사팀에 넘기면 김만배는 다 사법 처리받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걸 자기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만배 씨의 이 육성 음성이 굉장히 의미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 검토한 다음에 그냥 화가 막 머리끝까지 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임 선배님 왜 이렇게 느껴졌냐 첫 마디가 거의 쌍욕을 하면서 제가 아니 이런 거를 이제 주면 나한테 어쩌라는 얘기냐 이러면서 제가 저희가 만든 방송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지만 제가 이거를 제가 대화를 나눴던 복층이 보면 기억자로 책장이 쭉 꽂혀 있는데 책장으로 제가 녹취록 종이를 팍 집어던졌던 기억이 나요. 짜증이 나서 쌍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걸 왜 이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이제 신학임 선배의 말씀이 이게 김만배 씨의 허락 없이 내가 무단으로 녹음을 한 거고 김만배는 내가 굉장히 아끼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류했었던 후배인데 내가 허락도 받지 않고 녹음한 거 이거를 그냥 깔 수가 없고 그래서 김만배 옥중에 있는 김만배에게 이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거를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허락 이 두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 그리고 검찰 계속 출정이 있으니까 면회도 안 되고 서신을 보내도 이게 안 되고 이래서 자기가 못했는데 2월 말경에 무슨 TV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나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아무 관계 없다 조영을 전혀 모른다 이런 말 하는 걸 보고 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 후배 김만배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거를 일단은 내가 몸담고 있는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는 거였어요 이거를 보도해라 그럴 위치도 아니셨고 이게 보도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달라 나는 보도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데 보도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라는 퀴즈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너무 늦었고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빠졌죠 이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 이걸 보도를 안 할 수 있죠 아마 지구상에 어느 기자도 그 상황에서 이런 녹취록을 받으면 보도하고 싶은 욕망이 들끓을 것이고요 거기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의 육성음성을 저도 처음 듣는 거죠 제가 사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본 적은 있어서 목소리는 기억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을 듣고 있고 그거를 읽는데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이 사람이 천화동인 얘기를 하고 그 녹취록 안에 정영학부터 해가지고 나무 다 나오잖아요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장동 1타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1타강사 수준이었죠 그리고 3월달 그 시점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었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나중에 이걸 검토했었던 저희 뉴스타파의 봉지국 기자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에 저희 뉴스타파로 오자마자 그 전에 일면식이 없었으니까 봉지국 기자하고 딱 만나자마자 저희 회사 출근한 지는 이틀째 되는 날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뉴스타파에 오면 제일 먼저 너무 궁금했던 것부터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그 녹취록 전체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식구가 됐으니까 제가 줬죠 작년 9월달인가 10월달에 줬더니 봉지국 기자 일성이 뭐였냐면 아니 이거를 진작에 줬었으면 한 달은 특종했겠다고 그러니까 대장동 그 사건 국면에서 한 한 달은 특종 빼먹었겠다고 이런 말 할 정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녹취록만 가지고 쪼개서 보도를 한다면 그럼요 한 달은 할지 사실 여러 꼭지들을 보도할 만한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덩어리가 조우영을 봐주기 전에 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대장동의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들이 있고 그럼요 그렇잖아요 제가 봐서는 뉴스타파는 그 큰 덩어리들만 이제 보도를 또 했어요 급박하기도 했고 뭐 아니 급박하다라는 것보다 왜 그렇게 보도를 저희가 했냐면 저희 보도는 작년 3월 6일 보도로 보면 크게 두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랬냐면 당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작년 대선 직전 시점에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의혹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재명의 성남시가 대장동 소위 일당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 이게 첫 번째 의혹이었어요 그 의혹 안에서 그분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다 나왔던 것이죠 두 번째는 좀 뒤늦게 나온 의혹이긴 하지만 2021년 10월경부터 시작된 좀 뒤늦게 나온 의혹이긴 하지만 이 대장동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금 이것과 관련돼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장동 일당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거나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는지 여부 이게 두 번째 쟁점이죠 이게 다 두 가지였어요 뭉쳐보면 의혹은 딱 전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공교롭게도 이 녹음 파일에 보면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자기 설명을 하는 게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기사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고 느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핵심 의혹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려도 되는 일단은 중요성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아무 고민이 없었을 정도였었고 하여튼 그날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3월 4일 밤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격론이 벌어졌죠 내부에서 그러니까 김용진 대표하고 저하고 신앙님 세 분 사이에 대화가 오고 왔어요 이제 첫째는 아니 지금 사전투표도 끝난 상태였었어요 그때가 사전투표도 끝났다 대선 사흘 전이다 지금 딱 3일 후면 대선 아니죠 그때는 이제 9일이었을 때 맞아요 사흘 전 네 5일 남았었을 때 네 5일 남았었을 때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대선 5일을 앞두고 못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니까 옛날 기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선거가 있으면 한 일주일 전부터는 뭐 특정 후보를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이런 기사는 안 쓴다라는 약간 안목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몸에 좀 배어있어서 그런데 이제 너무나 큰 사안이고 이제 들어온 물건 자체가 너무나 이제 무게감이 있는 거라 보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두 가지가 저는 해결이 돼야지 난 보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첫째는 제가 얘기 제가 이제 주장했었던 건 시점이었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월요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일요일까지 이걸 보도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일요일을 넘겨서 월요일로 넘어간다 그러면 나는 보도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제가 냈던 의견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보면 배우들이 여러 명 등장하잖아요 윤석열, 박영수부터 해가지고 배우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쨌든 반론의 기회는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론이 나오는지를 일단 봐야 되고 만약에 아무도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한다면 보도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이 핵심 인물들 중에 한두 명한테서라도 유의미한 답변이 나오면 그때는 보도를 감행을 할 수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의견을 내니까 신학임 선배는 사실은 의견을 강하게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김용진 대표 같은 경우는 제 의견에 대해서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가능하면 이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과 박영수의 입장 정도는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조우영의 입장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는데 조우영 연락처가 없지 않냐 이게 내일까지는 입장을 들어야 우리가 일요일까지 보도를 하는 게 가능할 텐데 이게 가능하겠냐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 녹음 파일을 손에 쥐기 전에는 대장동 취재를 전혀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내용도 몰랐죠 사실은 수준이 대장동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신학임 선배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저도 아니 그렇죠 조우영이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으니까 검찰은 공작에 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을 데리고 김만배가 짱구도 아니고 어쨌든 저도 이제 당장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우영 전화번호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길배 검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검사니까 전직 검사였고 지금 현재 변호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박영수 특검의 변호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고 윤석열 후보야 캠프가 있으니까 거기 공부팀장 이런 데 보내면 되는 것이고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조우영이 자꾸 걸리는데 대표가 그 부분을 딱 찍는 거예요 조우영이 어쨌든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의 입장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반론권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죠 3월 4일 네 3월 4일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에 가면서 집에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처음에는 종이로 받았잖아요 밤 10시에 종이로 받고 나서 종이를 다 읽은 다음에 제가 신앙님 선배한테 녹음 파일을 음성 파일을 나한테 보내라 텔레그램으로 보내라 그래서 내가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텔레그램 쓰세요? 그랬더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파일을 제가 넘겨받은 게 신앙님 선배하고 저하고 알고 지낸 인연이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주고받은 텔레그램이 그 음성 파일이었어요 첫 번째 텔레그램 문자가 바로 그 김한대 네 그전에는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거나 카톡을 주고받다가 카톡으로는 음성 파일 같은 거 넘겨받으면 좀 복잡하잖아요 텔레그램이 간단하잖아요 제가 이제 제가 지금도 이 휴대폰을 열어보면 신앙님 선배하고 제가 텔레그램 주고받은 게 있거든요 처음 주고받은 게 그 음성 파일을 딱 받은 거예요 그 음성 파일 제목이 아티크인가 그러니까 이 신앙님 선배하고 김만배 씨가 만났던 경기도 분당에 있는 카페 이름이 아티크 그래서 파일 이름이 아티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넘겨받았죠 그래서 11시가 넘어서 어쨌든 내일부터 취재를 해보자 해산해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 음성 파일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집까지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거를 제가 집에 가면서 듣고 집에 가서 듣고 그날 새벽까지 제가 3번을 들었고요 음성 파일을 3번을 반복해 듣고 새벽부터 제가 기사 검색을 시작한 거예요 대장동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장동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박용수가 왜 튀어나온 건지 천화동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도 그전에 제가 신문을 계속 보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청화동인이 그럼 몇 개인 거야? 여기는 20개쯤 나오는데 보니까 천화동인이 그렇게 20개까지는 안 돼 6개, 7개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검색하면서 가면서 보자 여기는 20개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또 왜 6, 7개밖에 안 돼 이상하네? 메모도 해놓고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거 천화동인이 20개가 아니라 7, 8개인 이후 이런 거 그 짓을 하느라고 밤을 새었어요 제가 완전히 밤을 새고 아침 9시 10시쯤부터 아는 지인들에게 사발통문을 보냈죠 조의영 연락처를 구하기 위해서 아는 기자들한테도 보내고 아는 법조인한테도 보내고 알 것 같은 사람들한테도 보내고 막 보내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공부를 계속했어요 제가 잠 한숨 못 자고 계속 공부를 한 다음에 그날 오전 11시 12시쯤인가부터 제가 이제 지리서를 전화를 일단 다 돌렸는데 아무도 전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고 조의영 전화번호는 안 들어온 상태였고 박영수 전화 안 받았고 박영수 변호인도 전화가 안 됐던 것 같고 또 누가 있죠? 박길배? 박길배도 전화 안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쭉 보내기 시작하는데 지리서를 보내는데 지리서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또 보내는 게 이거 쓰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보낼 거 쓰고 이 사람은 네 개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제가 휴대폰으로 확인되는 게 제가 이제 박길배 검사한테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이상하게 안 남아 있고 제가 이제 보낸 게 일단은 윤석열 캠프에 보냈어요 그거 공부팀장한테 장모 공부팀장한테 보냈고 두 번째 박영수 특검 측 변호인 이 모 변호사에게 제가 보냈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보냈죠 제가? 오 조우 형 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조우 형 전화번호가 저한테 소문이 된 게 오후 3시인가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조우 형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아서 이제 조우 형한테도 보내고 박길배한테도 제가 보냈다고 하여튼 네 군데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부터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시간이 이제 생각이 나요 그 문자를 제가 이제 집에서 제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로 다 문자를 이제 보내놨어요 누구한테는 카톡으로 보내고 누구한테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다 보내놓고 제가 집에서 나와서 산책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산책을 하면서 왜냐하면 답변이 와야지 내가 보도할 수 있다고 제가 원칙을 세웠잖아요 한 1시간 반을 산책을 하는데 답이 안 와요 아무한테도 그러고 있는데 해가 이제 뉘엿뉘어지는데 집을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도를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집을 터벅터벅 가면서 있는데 건널목을 제가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한 6시 다 됐을 때인데 문자 메시지가 하나 딱 왔어요 딱 열었는데 보니까 첫 문장이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한 기자님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박영수의 변호인한테 온 문자예요 그리고 이 문자를 읽고 있는데 두 번째 문자가 딱 왔는데 거기에 조우영을 변호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서 뭐 변호를 맡게 됐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 대목인데요 내가 이거를 검찰 관계자한테 부탁을 했는지 이제 조우영을 좀 봐달라는 식의 부탁을 했는지 윤석열한테 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구한테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조우영의 변호사 역할을 맡았던 건 맞다 맞고 그런데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소개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부탁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자가 한 번 더 왔어요 총 3개의 문자가 왔는데 그 당시에 세 번째 문자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박영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래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 밑에 변호사들에게 시켰기 때문에 진행 상황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수임은 했지만 사건 자체를 넘겼으니까 후배 변호사들한테 넘겨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른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딱 보는 순간 저도 이제 뭐 사건 취재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뭐 이것 봐라 저는 내심 어떤 기대를 했냐면 뭐 변호사실 없다 그리고 김만배가 주장하는 건 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용도로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스위가 높은 답변이 온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딱 받자마자 바로 김영진 대표에게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보고 했냐면 기사 쓸 수 있습니다 박영수 쪽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 전체를 저희 대표에게 보내줬어요 대표도 감이 있잖아요 1번 기억나지 않는다 부분에 대해서 김영진 대표가 저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1번 이건 도대체 뭐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거 부인 아니다 부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거 사실 부인 아니고 사실상 김만배 주장의 상당 부분을 시인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거 보도할 수 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가 떨어져 원고 준비해 이게 지시가 떨어졌고 제가 그날 밤 11시 한 30분경에 방송원고 초안을 만들어서 저희 대표에게 보내줬고 데스킹을 이제 봐달라고 보내줬고 대표가 볼게 내일 아침에 너는 바로 우리 편집회의에 그간에 지난 어제부터 있었던 그간의 일을 쭉 정리해서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의 의견도 듣는 절차를 거치자 이렇게 이제 제가 그날 밤에 지시를 받고 원고 초안 만들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보내놓고 그 전날 잠을 못 잤잖아요 제가 그날 진짜 푹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9시 9시 반인가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3월 6일이죠 그러면 네 3월 6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 10시 반 쯤에 이제 저희 편집회의 저희 이제 그 저희 편집회의 멤버들 각 팀의 팀장들이 모이는 이제 저희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보고를 하죠 긴급히 보고 드립니다 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었던 것 같고 긴급히 보고 드립니다 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 같고 제가 3월 4일 신앙님 전문위원회에게 이러이런 녹음 파일을 넘겨받았다 이러이런 내용이 있다 경과를 네 경과를 하고 이러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를 보도를 준비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편집회의 멤버들의 의견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올렸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의견을 줬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의견도 나왔죠 아니 제가 이제 우려를 표시한 게 그거였어요 지금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시점이다 대선 3일을 앞두고 지금 보도를 하는데 만약에 오늘 안까지 보도를 하면 하고 근데 뭐 지금은 원고 초안은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이제 뭐 촬영기자나 편집기자들이 좀 붙으면 오늘 안에는 보도가 가능할 것 같다 제 원래 목표는 이제 오후 6시였거든요 3월 6일 오후 6시까지 보도를 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럼 뭐 이 정도의 아이템은 그냥 선수들이 좀 붙으면 한 대여섯 시간 편집 이렇게 하면 저는 오후 6시에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고를 했던 거였고 이제 시점을 제일 먼저 이제 제가 걱정을 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이게 좀 걱정이 좀 되긴 한다 근데 어떤 분은 아니 보도 시점이 무슨 의미가 있냐 후보 검증하는데 중요한 내용의 컨텐츠가 들어왔으면 선거 10분 전에 뭐 1시간 전에라도 해야 될 게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뭐 좌고민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의견 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녹음 파일 1시간 12분 분량 녹음 파일을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의견을 주는 분도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 녹음 파일을 전체를 검토해본 저하고 김용대 대표가 다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녹음 파일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다 사적 내용이에요 맞아요 뭐 한국일보하고 있었던 심지어는 최순실 얘기 두 가지를 걱정했죠 첫째는 너무 사적인 내용인데 검증도 안 됐고 네 검증도 안 됐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사실은 그 당시에 걱정했었던 거는 김만배 씨는 그 당시에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무 신분도 없는 사람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아무런 방어권도 주지 않고 이 사람의 허락 없이 녹음된 녹음 파일을 당사자도 아닌 제가 기자인 제3자가 받아다가 보도하는 게 김만배 씨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앞으로 검찰 수사반 재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기자가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김만배 씨의 방어권을 내가 방해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제일 먼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적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엉뚱한 그냥 오해 논란거리만 그냥 막 그냥 우리가 논란거리를 그냥 그냥 여론의 장애가 막 그냥 쓰레기 던져놓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사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전체 공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의견 냈고 이제 저희 김영진 대표도 검토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일로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 냈고 그래서 그건 이제 아 그러면 그건 대표는 한상인 씨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 검토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별 문제 없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만들자 갑자기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파이팅 하세요 이러고 이제 잘 끝났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뭐 촬영기자 이제 편집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요일이잖아요 갑자기 다 주말에 쉬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런 문자를 또 보내줘 지금 어쨌든 보도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촬영 편집을 누가 할 것인지 빨리 사람을 좀 수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고맙게도 저희 이제 촬영팀장이 일단 제가 나가겠습니다 뭐 사무실 뛰어나오고 저희 뭐 편집팀장도 막 수소문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누구누구 나오게 해서 그 짧은 리포트 하나 만드는데 편집기자관 두세 명이 이제 막 사무실을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이제 제작팀 전체가 딱 소집이 된 게 2시 반 정도 됐어요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신앙임 선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전에 오전에 이제 제가 이게 보도가 될 수도 있겠다 보도가 되게 되면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선배가 직접 리포트에 등장해서 내가 왜 이걸 녹음하게 됐고 내가 이걸 왜 공개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도 안 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스탠바이 하고 기다리세요 광화문에 이제 스탠바이 시켜놓고 신앙임 선배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죠 사무실에 오시라고 신앙임 선배 오시고 그리고 이제 촬영기자 뭐 편집기자 다 붙어가지고 그때 쪽대본이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제 뭐 저희 지하 스튜디오에서는 그 촬영하고 4층의 편집실에서는 편집 들어가고 그 인터뷰 끝난 파일 막 뽑아서 편집팀에 막 넘기면 그거 갖다 막 붙이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긴박하게 돌아갔네요 그렇죠 그렇게 서둘렀는데도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글기사는 또 글기사대로 써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편집기자한테 맡겨놓고 저는 이제 글 쓰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9시 그러니까 제 계획보다 이제 한 3시간 이상 늦어진 거죠 9시 20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공개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